지금부터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부여 송국리 유적이라고 했죠. 부여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유적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동기 유적으로 꼭 알아두실 곳은 부여 송국리 울산 검단리 서천 화금리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공통적으로 탄화미가 있죠. 불에 탄 쌀 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은 목책이 나와요. 나무로 된 울타리. 이건 울산 검단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청동기가 되면 전쟁이 있게 되죠. 주변 부족과 그러면서 방어시설, 목책, 환호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를 대표하는 도기가 이제 민무늬 도기가 됩니다. 빗살무늬 도기가 신석기를 대표하듯이 그 다음에 청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 그리고 후반기에서 초기철기에는 청동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주저틀, 거푸집 등이 나오는데 바로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청동기 시대 꼭 알아둘 것은 이제 계급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군장이 나타납니다. 사회 경제적 지배자. 그 다음에 이런 계급 발생 이런 거의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무덤 형식의 거대한 고인돌이 축조됐다는 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그 농경에 있어서는 이제 더욱 발달해서 기존에 그 신석기 시대는 이제 뭐 아직 쌀을 지배하지 못했지만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후반기부터는 이제 변홍사가 시작이 되고 곡식의 이삭을 자르기 위해서 반달돌칼을 사용했다. 요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 농기구는 없다는 거.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가 일반화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고려시대 이후에 이제 그 소를 이용한 이제 기피갈이가 이제 본격화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자 이건 생산력이 낮은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에 이르는 시기이고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계급이 발생한 됐죠. 그만큼 생산력이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냥을 위해 승배, 지르, 개. 무슨 무슨 개자로 끝나면 뗀석기가 됩니다. 자 뗀석기를 사용한 시대는 구석기이고 자 초기에는 이제 주먹도끼를 많이 쓰다가 후반기에 가면은 이런 이제 승배, 지르기 같이 자잘한 잔석기 쪽으로 이제 나무와 연결해서 쓰는 이음도구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됐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움집이 등장한 시기는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이제 원형에 많고요. 청동기 시대도 이제 움집이 여전히 있지만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이제 그 직사각형 모양, 장방형 모양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제 초기국가 아니면 고조선을 보통 2번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이런 인증은 삼국유사에 실려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희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건 뭐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중국의 한사에서 중계무역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결국 중국 한 무죄에 침공을 받고 결국 BC 108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거의 지겹도록 많이 물어본 게 고조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제일 많이 나은 것이 고조선의 사회상을 물어보는 알 수 있는 거 바로 8조법 또는 범금 8조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살인, 절도, 상해 이 세 가지 조항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알아보도록 하죠.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 군장이 있었던 나라는 바로 삼한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보면은 제사장으로는 천군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 군장과는 구별되는 신성지역 소도를 주관하면서 죄인이 들어가도 군장 세력이 이걸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만이 되는데 이 소도의 증거는 바로 재정 분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들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소, 개, 돼지를 상징하는 이 대부족장들이 각각 자기 구역을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던 나라는 가장 북쪽이 있었던 부여가 되겠고요. 읍락 간의 경계를 중유시해서 각 부족마다 경계를 전하고 첸범시 배상관계 제도인 체카가 있던 나라는 가장 폐쇄적인 국가, 동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문화재청의 올해 발굴 대상으로 경산문도 김해, 원지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이 되겠습니다. 이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께 그러면 이 나라는 김해 쪽이 자리 잡고 있는 전기 가야 안명의 맹주의 나라인 바로 금간가야가 되겠고요. 이걸 모르더라도 가야 전체적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간가야는 대성동 고분, 복천동 고분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원지리 고분 그 다음에 후기 가야 안명의 맹주인 대가야는 어떠한 고분군이 유명하냐면 지산동 고분이 유명하죠. 금간가야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중계무역이 상당히 발전해서 낙랑, 한군연과 외를 연결하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 낙랑, 외등에 수출을 했는데 이 철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금간가야의 전신이 되는 변환에서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나머지 나라 살펴보죠. 지방 22담류의 왕족을 파견해서 나라는 백제죠. 백제, 웅진 시기에 바로 무령왕이 그런 활동이고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거행한 나라는 부여가 되죠. 대부분 추수 때인 10월달인데 부여는 목축업 관계로 12월에 제천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박석킹 3승의 교대로 왕위를 계속한 나라는 신라구 마리카니의 전 이사금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어 행정업무를 분담하였다. 이거 역시 신라가 되는데 집사부로 비롯한 14부의 그런 체제로 본격한 내시기는 주로 통일 이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백제왕이 백력 3만을 근원하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평양까지 백제왕이 공격을 했다는 것은 백제왕이 전성기라는 것이죠. 이 왕은 백제의 전성기 임금인 근초공왕이고 이때 왕이 출병하다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서거했다. 고구려의 대위기죠. 고국원왕이죠. 371년입니다. 왕이 보병과 기방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신라 내물왕이고 이때 왕은 고구려의 전성기 왕 바로 광개토대왕이 되겠죠. 이때 신라초들은 왕을 물리치는데요. 이게 경자년 40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시기는 뭐냐 고구려가 대위기에 빠져서 광개토대왕의 전성기로 나가는 그러한 밑거름을 만든 왕이 있겠죠. 바로 누구냐면 소수림왕이 그러한 업적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소수림왕은 중앙집권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불, 율, 태 불교, 수용, 율령관포, 최고교육관, 태양 설립 그래서 이때 불교를 어디서 들어오게 되냐면 중국 북조 전진에서 순도라는 승려가 파견이 돼서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시기는 영류왕이죠. 영류왕에서 보장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642년입니다. 이문진이 6위를 간추린 신집을 편찬하였다. 자, 이곳은 보통 역사를 편찬하는 건 자랑스러운 시기죠. 바로 고구려가 수나라를 물리치셨던 시기의 왕이 바로 영양왕인데요. 영양왕때는 600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본격하였다. 이것은 이제 동촌왕때인데 고구려의 첫 번째 위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미루라든지 유유의 그러한 활력으로 간신히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정책을 본격하였다. 자, 이건 이제 427년에 평양 천도랬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장수왕 다음이니까 사이에 올 수가 없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왕이 인민을 많이 얻어 이리아 영토를 순수하며 그리고 비석이네요. 순수비 적성 야이치아에게 하교하시고 옳은 일을 하는데 힘을 다가주게 되면서 이 일을 허락하였다. 이건 바로 단양 적성비가 되는데 신라의 정복군주 최전성기를 이룬 바로 진흥왕은 4개의 순수비와 단양 적성비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행한 정책으로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정복군주가 되죠. 그래서 한강 전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까지 성황을 전사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야인 대가야를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562년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정비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적으로는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서를 이제 가능케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로 확장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왕 알아보죠. 국학을 설립을 해서 유학을 교육시킨 사람은 통일 직후 신라 중대 전지왕권을 확립한 신문왕의 그런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부 등을 설치하여 병부 상대 등을 설치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한 사람은 신라의 중앙지권을 완성한 바로 법흥왕의 그런 업적이 되겠고요. 520년에 이제 그 율령도 등을 발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 등을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문무왕의 그런 시작을 해서 신라 통일신라기 때 감찰기관으로 외사 과정이 파견이 됐고요.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자, 이것은 이제 지증왕의 그런 업적이죠. 그래서 제휴기관을 알아보죠. 법흥왕은 514에서 540년이고 진흥왕은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 순서인데 540에서 576년 이렇게 제휘를 했습니다. 자, 다음 6번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의자왕은 단가 신라의 군사들이 백강과 탄현해졌다는 소식을 읽고 계백을 시켜 5천 개세들을 거느리고 황산불에 가서 신라와 싸우겠다. 그렇지만 결국 백제는 망하게 되죠. 이게 백제의 멸망 660년이죠. 유엔왕과 신라왕, 김범미는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엔과 부영은 숙량을 신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주류성으로 갔다. 백제의 부흥이 되었던데 백강에서 외의 군사를 만나나 4배 척을 불살랐다. 백제의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는 바로 백강전투 외의 원군이 왔지만 크게 패했죠. 이게 663년 이근행이 군사 20만명을 거느리고 매소동에 진을 쳤다. 신라군이 이근행이 군사를 공략하게 피해주시고 말삼만실과 그만큼의 다른 병기를 얻었다. 나당전쟁 때 매소송 전투의 장로죠. 675년 그 다음이 676년에는 기벌포 건모장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당의 권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였다. 그리고 안승을 한성 안으로 마다들여 왕으로 삼았다. 이게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고구려 부흥운동이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부터 안승이 보덕국 왕이 되는 이 시기까지 있었으니까 그 사이 시기가 되겠죠. 따라서 순서는 가 나 그 다음에 라가 먼저가 되겠죠. 나당전쟁에 있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부채질해서 안승을 익산의 보덕국 왕 쪽으로 임명을 해서 백제 쪽에 있던 당군을 몰아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매소성 기벌포를 전투를 끝으로 해서 상국이 통일이 되니까 가나 라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7번 가 제도가 시행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네 이번에 정말 당으로 떠나려는가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도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신분증하기 때문에 관등이 아창까지밖에 모른단다네 어휴 답답하다 바로 골품제도의 한계로서 육두품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6위는 육 육등급까지 밖에 못 오릅니다. 아창까지 대아찬 이상은 오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골품제 한계가 되는데 신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신라의 사회제도를 물어보는 것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재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삼국은 다 귀족회의가 있는데 고구려는 재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죠. 땡 상수리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세력을 견제하였다. 자 통일 후 이제 영토가 넓어지면서 지방거점들도 많아지는데 지방세력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송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수도 금성에 머물게 하는 제도가 바로 상수리지죠. 이게 신라 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후일 고려의 긴 제도로 이어지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 무덤을 축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백제 무령왕릉이 있죠. 이게 송산이 7호분인데 옆에 6호분도 역시 벽돌시 무덤입니다. 왕족인 부여시와 팔성의 기초층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왕족의 부여시인 바로 백제가 되겠죠. 신라는 박석김씨가 되겠고 고구려는 고시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글과할수록 지방에 교육기관을 두었던 경당이란 고구려죠. 장수왕 때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산동반도 등주성입니다. 누구는 이 지역에 장군유를 보내 상해군대를 극파했습니다. 발해의 역사에서 대조영 고왕 무왕 문왕 선왕 네 사람을 주로 물어보는데 대조영은 동무산에서 건국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무왕 때는 당과 신라와 긴장관계 있게 됩니다. 흑수말갈 문제로 인해서 당과 갈등관계를 맺게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장군유를 시켜서 먼저 당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당은 신라를 사주해서 발해 남쪽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무왕 때는 이것을 극복하고 당과 당과 친선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당 무무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요. 신라하고도 신라도를 개설을 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왕은 삼성육부 중앙통치기구를 정비를 하고요. 수도를 상경 동경 등으로 자주 옮기면서 국력이 나날이 설치했죠. 선왕은 오경 15부 62주에 가장 넓은 영토를 완성하면서 지방 제도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해를 해동선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 중경 형덕부에서 상경 용촌부로 천도하였다. 이것은 문왕의 업적이고 인안이라는 독자정의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 한번 보죠. 달의 왕들은 대부분 독자정의 연호를 다 사용했습니다. 고왕 대조용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무왕은 인안 문왕은 두개 대흥 보려 이런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을 동무산에서 권고했다. 이게 이제 고왕 대조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 맞죠. 그리고 흑수말갈 문제를 놓고서 결국 자기 동생인 대문예를 정벌하겠는데 이를 거부라고 대문예가 당으로 도망가 투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걸 다시 송환시키라고 압력을 가면서 갈등관계 있게 되고 당이 거부를 하자 결국 당을 선지공격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가 흑수말갈 문제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디귿 디을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근 탑에 해당하는 사진자료로 오른 것은 자 어느 날 무왕이 이거 백제왕이죠. 부인과 함께 사자세 갔다 용하산 밑에 큰 목가 이런데 미륵삼전이 나타나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그 부인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게 선화 공조라고 되어있죠. 큰 절을 지어주십시오. 미륵이 세분 법인에 오고 본딱 법당과 탑을 세웠다. 그리고 이 절을 미륵사 미륵사라고 했다.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 되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게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서동 후일 무왕이 되는데 신라의 공주인 선화 공주 출신 신라 출신 선화 공주 가 발원 해서 세웠다고 되는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봉안 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선화 공주 가 아니라 백제 고위 관리인 사택 덕적 의 딸 이라고 기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자 암튼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의 특징은 일제가 이걸 훼손을 했어요. 세면으로 뗸빵을 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가장 오래된 탑이다. 백제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세기 초의 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이른바 유명한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되겠고 3번은 발의 영광탑 벽돌식 탑 벽돌 전체로 전축 형식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도 7세기 경의 그런 탑이고 원래는 소정방이 백제를 정보를 그러면서 이걸 평제탑 이라고 부르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5번은 역시 7세기인데 신라 분왕사 모전 석탑 입니다. 이거는 위에처럼 전탑이 아니라 벽돌식 탑이 아니라 모 흉내냈다는 소리죠. 그런 수법을 써서 석탑을 쌓은 것입니다. 벽돌식 모양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0번 가왕의 제기관에 있었던 것은 이곳은 개성에 있는 뭐뭐뭐의 무덤입니다. 그러면 고려 전개 개봉요소를 지어 관리들이 지시하고 후대 왕들이 훈요십절을 남긴 사람은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죠. 이 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고려 태조의 정책을 보면 애민 정책 그 다음에 호족 통합 정책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숭불 정책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애민 정책으로는 백성들을 부담을 줄여주죠. 그래서 취민 유도래에서 수조율을 10분의 1로 경감시키고요.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흑창이라는 춘대 추납의 제도로서 백조정들을 구제케 하고요. 호작 통합 정책으로는 사심관 기인 제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실을 하사하는 유력 호족들에게 사성 정책과 유력 호족의 딸들과 혼인 혼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진 정책으로는 국호 자체가 고고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라고 했고 서경을 중시했고 영토를 통일신락의 대동강에서 청청강까지 더 위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숭불 정책으로는 연등의 팔관의 이런 것을 중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서경을 중시해서 북진정책의 기지로 삼았고 분사제도랑 계속 개경과 유사한 통치 시스템을 두었습니다. 나머지 왕의 업적을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 사람은 고려 성종이 되겠고요. 국자감의 칠재라는 정문강전을 계산해서 관악을 진행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고려 중기 예종이 되겠고요.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은 광종의 업적이죠. 역시 노비안 관법을 시행하여 호적과 공진세력을 견제한 사람도 역시 광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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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